지난해 부산 지역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의 종부세 납부자는 모두 1만 8천여 명으로 납부액은 4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보다 납부자가 100여 명 줄고 부과액은 250원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고가 주택의 공시 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종부세 부담액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